이 학생들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소속으로 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학교의 현장 실습 실태가 열악하고 위험하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김세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전라남도의 한 농가. 오늘 오전 뼈약볕에 달궈진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는 42도에 달합니다. 농가에서 현장 실습 중인 한국농수산대학교 2학년 학생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학생은 두 달 전 농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끝마디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장주가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고 학교 측도 보상에 소극적이어서 수술비 60만 원 등을 직접 감당했습니다. 어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향시의 화훼농가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약한 산재보험과 안전수칙 문제뿐 아니라 실습생의 초과 근무가 지나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현장 실습 협약서. 주 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현장 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생의 동의를 받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여 놨습니다. 실제로 한 축산 농가에서 실습한 학생이 작성한 근무 일지를 보면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질병 치료를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각 장비를 정리했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새벽 일과를 소화했습니다. 길게는 10개월간의 실습 기간 동안 받는 수당은 매달 100만 원 안팎뿐인데 그나마 초과 근무 수당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졸업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주요 학과에서 현장 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맞물려 실습생들이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묻는 MBC의 질문에 현장 실습생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형입니다.